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혁 김철희입니다. 오늘 제가 TCC 내용이요. 제목 보시면 아시죠. 6평 점수, 해석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니?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붙일 만한 제목 맞는 것 같아요. 제가 6평 끝나자마자 6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수반 학생들, 그 다음에 오후에 제수반 학생들 제가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쭉 해봤어요. 결론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리딩 스킬 이런 거 아닙니다. 문제풀이 요령 방법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오로지 해석이라고 제가 장담하는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풀어보셔서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쉽게 여겼던 유형조차도 글이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것 같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는 아니 해석 자체가 안 되는 문장도 있고요. 해석적인 측면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번 시험이 역대 그 어떠한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제 총평을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이번 시험에 정답률을 한번 쭉 나열하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해는 작년 9평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답을 못 찾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남는 기간 동안에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밑에 부재 해석 문제점 파악과 해석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의 기본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딩 스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저도 2학기 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언컨대 리딩 스킬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90 중반 이상이라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제 캐스트 보지 마세요. 90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리딩 스킬 할 때가 아니고요. 더 이상 해석 공부 늦추다가 수능 때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용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6평에 특이점이 하나 있죠. 첫째 많은 분들 풀어서 느낌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첫째가 신유형인데 이거의 의미 혹시 들어오세요. 29번이 역대 한 번도 안 빼고 밑줄 낱말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칭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여기에는 none 이렇게 나왔지. EBS 교재에서 연계된 질문인데 맨 밑에 none이라고 밀치고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시오가 나왔어요. 역대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문제예요. 이 문제의 의도 아시겠죠. none이라고 써온 다음에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요. 문제풀이 요령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리딩 스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문장 해석이 안 됐으면 답을 아예 못 고르게 하는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해석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요. 42번 빈칸이에요. 역대 42번 빈칸은 장문독회죠. 한 번도 빠진 없이 빈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위아래 대충 감으로 해석하고 근거 대충 표시한 다음에 선지 지어가고 이런 식의 공부였었는데 그게 뭐야? 원래 29번 문제가 일로 바뀌었죠. 밑줄 낱말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장문독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해석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지? 리딩 스킬이 아니죠. 의도가 해석이 강화된 트렌드예요. 물론 저도 9월 모평에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9월 모평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약속을 한 거죠. 6월과 9월의 트렌드대로 수능을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9월도 똑같이 나온다면 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것처럼 수능이라는 게 영어 실력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스킬을 물어보는 거 아니냐. 문매를 맞았죠. 아마 한국교육평가원에서 그걸 캐치한 것 같습니다. 해석의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못 맞추게 했던 문제인데 단순히 이 신 유형의 등장만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보통 주제 제목은 쉽게 생각하죠. 원래 빈칸 어렵다고 해도요. 주제 제목 요지는 보통 늘 편하게 느끼시는데 이번 시험 풀어서 알 거라고 믿어요. 주제하고 제목 해석이 일단 허, 어 이거 뭐지? 해석이 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지? 라던가 아예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하고 제목이 둘 다 정답률 60% 이하로 들어가 있죠. 이번 시험 특징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진짜 아침, 점심에 전부 다 학생들과 계속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오늘 학생들 중에 정말 90%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 문제가요. 어휘하고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리딩 스킬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어휘와 해석 공부가 영어의 기본이자 끝이에요. 특히나 절평이죠.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기가 쌓여있지 않은 리딩 스킬은요. 좀 하라고 잡혀있으니까 사상 누각이지. 쓸모없는 공부가 쉬는 겁니다. 해석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리딩 스킬을 백날 해봤자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번 시험처럼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였냐 해석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목 위에 부자 하나 달았습니다. 영어 공부에 망고 불빈의 진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도 알고요. 부모님도 알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요. 단지 여러분이 귀찮아서 아는 거죠. 1번이 무조건 어휘고요. 2번이 해석이죠. 2번이 해석이죠. 어휘와 해석이 바탕이 되는 기준에서 글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원하는 등급이 나와요. 물론 거기에 또 조금 도움을 주고자 리딩 스킬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휘와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어떠한 공부도 사실 점수를 올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번 시험 6평에 나왔던 것 중에 해석을 조금만 유의했으면 틀리지 않았을 문제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29번 신유영이고요. 정답률이 60%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EBS 수특 연계 지문이죠. 제 교재, 제 강좌 수특에 있었던 지문과 같은 지문입니다. 저도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 교재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유닛1의 3번 문제 있습니다. 제 교재에서는. 이 문제가 EBS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전 지문에 서근하지 않고요. 대강에 일단 위에 스토리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빙하에 관한 글입니다. 빙하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글이었다가 제가 한 요쯤부터 읽어볼게요. 가운데에 엔드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는 안단전쟁의 빙하예요. 빙하가 시작을 해요. 다시 진행된다면 무엇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랑 스톱하신 분은 알죠? 제가 왜 강조했는지 알아? 뭐뭐일까 필자가 뭐 있지? 자문했지. 필자가 자문하면 자답하는 게 무조건 필자의 주장, 주제입니다. 첫째 빙하가 다시 발생하면 우리 무얼 할 수 있지? 다음 줄 blast 폭파시키다 빙하들을 뭐 TNT 폭약 폭약 폭약입니다. 폭약으로 폭파시킬까? 또는 핵미사일로 폭파시킬까? 글쎄 자 또 물음표 폭파시켜버릴까? 의심의 어지 없이 우리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드 다음에는 blast 댐 생략입니다. 이건 생략구조고요. 우리 그거 폭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알아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자문은 했는데 자답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뭐야?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시도 대충 설명드릴게요. 알라스카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죠. 자 뒤에 부분 갑니다. 여기서 볼게요. 도로 앵커리즈의 도로가 20피트 가라앉았습니다. 지진이 파괴시켰습니다. 24,000 스퀘어 제곱입니다. 제곱 마일 뭐해? 황무지 24,000 제곱 마일을 파괴시켰습니다. 다시 지진이 났더니만 지진이 자 24,000까지는 기억 안 나도 돼요. 지진이 황무지를 파괴시켰대요. 여기서 해석을 못하신 분들은 이 문제 망한 거죠. 답을 절대 못 찾아요. 자 제 강좌 해석의 원리 내용에도 있고요. 제 수특 강좌에서 설명했던 기본형인데요. 구문도 기본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이건 많이 아시지?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뭐 되면서로 해설을 하죠. 근데 이건 영어 구문도 기본형입니다. 컴마 i ing나 컴마 pp 앞에 명사나 대명사의 명사류가 나와요. 그건 반드시 뭐라고 해석하죠?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서 컴마 i ing나 컴마 pp 앞에 명사형이 나오면 무조건 은느니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문장 망한 분들은 답을 아예 못 찾았을 거 한번 볼게 지진이 파괴시켰대요. 황무지를 파괴시켰대요. 자 앞에 주어 동사 확실히 있죠. 컴마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glassyated가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예요. 한 문장인 동사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앞에 그것 중에 많은 거 대명사 있네 명사 있네 그럼 얘가 주어였다는 얘기야. 그것 중에 많은 것이 그것은 황무지죠. 황무지의 많은 것이 뭐뭐 되면서 글래시어가 빙하니까 빙하로 뒤덮이면서 다시 지진이 황무지를 파괴시켰습니다. 황무지 대부분이 다시 빙하로 돼도 다시 빙하로 덮이면서 지진이 났는데 그러면 빙하 없어졌나? 빙하 안 없어졌죠. 지진이 나서 황무지를 다 파괴시키긴 했는데요. 그 황무지가 다시 빙하로 덮였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 어느 효과 참고로 왓이 이것도 기본형입니다. 해석의 원리던 아니면 EBS 강좌는 다 나와요. 왓이 무엇도 있지만 어느 효과 기본이죠. 어느 효과를 이 모든 것이 갖고 있었을까 알라스카 빙하에 어떤 힘을 갖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다. 그럼 뭐가 없어졌다는 거지? 기억나시나? 빙하다 이 생기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폭파시킬까요? 이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지진이 나도 지진이 나도 황무지 다시 빙하로 덮여요. 그러면 어느 효과가 있었을까? 아무 효과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지진이 아무리 나도 심지어 위에 폭탄을 터뜨려도 빙하는 다시 덮여진다는 거지.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까지 구문 독해입니다. 1번 가볼게요. 답이 1번이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지. It would be 5분 후 유사할 때요. 일단 이건 보였어야 돼. 가, 주어, 진, 주어라는 건 보였어야 되고요. 또 필수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EBS에 수십 번 나오는 구조고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5부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말로 추상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해석의 기본이라서 암기 좀 하셔야 돼. 추상명사는 보거나 만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중요성 이건 보거나 만지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가치 가치도 보거나 만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럼 use 사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5부 다음에 추상명사는 싸그리 전부 다 그냥 형용사예요. 오브 임폴턴스는 임폴턴트가 되고요. 오브 밸류는 밸류어블이 되는 거고요. 오브 유스는 유스플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형이에요. 그럼 이제 올라가 볼게요. 어떤 효과가 알라스카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거 없었어. 뭐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빙하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덮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하지 마시고요. 노가 들어왔죠? 오브 유스는 유스플이에요. 그럼 노가 들어왔으면 뭘까? 유슬리스입니다. 쓸모없는 뜻이 돼요. 노가 들어가니까 오브 노 유스도 필수에 들어갑니다. 자 쓸모가 없었을 거라는 거다. 뭐가? 파괴시켜. 빙하를 파괴시킨다는 건 쓸모없는 거야.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거다. 왜? 다시 덮이니까 답이 1번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쉬운 문제나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이걸 기억에 의존해서 맞춤문이 좀 많을 거야.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부한 방향까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이번 시험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역대 이렇게 어려웠던 시험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이런 느낌 드는 분 있죠. 90 중반을 넘어가지 않은 모든 학생이라고 얘기할게요. 첫째 해석이 잘 안 되네. 둘째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 해석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아직 남는 시간 수능까지 꽤 많이 남았어요. 해석 공부 더 늦추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11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하면서 그중에 6년을 재수 정규반에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 정규반에 있었던 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재수 정규반에 있다 보면 다 재수생이잖아요. 학생들과 거의 재수 정규반은 매일 한 20년 가까이 상담을 해요. 매일 제가 그거를 6년 동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수생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거의 결과가 똑같았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길래 영어 이랬었냐. 그럼 애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했죠. 첫째 형사님 제가 솔직히 언어 단어 단어 별로 안 외웠고요. 1번 2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석 공부는 별로 안 하고요. 그냥 EBS 진도도 따라가려고 N썼고요. 나중에 리딩 스킬로 문제풀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가 단어 단어 10명 중에 9명이 넘어요. 재수생들의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재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재수생들은 작년에 그 실수 다시 하지 맙시다. 어떤 케이스에서 보통 영어를 보통 망하냐면요. 망고 불변의 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휘를 외우고 해석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가슴에 생각해볼까? 여러분들 지금 고3 학생들 올해 들어와서 6평전까지 자기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볼래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1번 나는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꼭 정리해서 이유까지 파악하고 구조 파악해서 정리했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문장은 복습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복습해서 해석 공부는 계속해봤습니다. 1번 2번 저는 뭐 그런 공부는 별로 안 했고요. 그냥 EBS 공부 대충 하고요. 스토리 파악하고요. 주제 파악 정도 하고요. 뭐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 나온다니까 요거 정도 한 번 외워주려고 했고요. 2번 3번 저는요. 그냥 뭐 문제 한 번 풀어봤습니다. 기출 단어 좀 외우고요. 기출 문제 풀어보고요. 3번 여러분들 혹시 1, 2, 3번 중에 어느 공부 제일 안 하셨어요? 단어 컨대 1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1번 공부를 무시하고요. 1번 공부를 무시하고요. 1번 공부를 무시하고요.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EBS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하셔야 되는데 EBS를 왜 영어 책이라고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연계되는 책이니까 대충 주제문 정도 파악 이걸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면서 넘어가고 넘어가요. 문제 풀이 똑같습니다. 단어 정도는 외워주는데 해석 공부는 제대로 안 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문제만 계속 풀고 있어요. 스킬에 의해서 과연 성적이 많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제가 재수 정규반이 있었을 때 시절에 얘기 하나만 할게요. 학생 이름을 얘기를 할까? 이인봉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정말 전년도에 6등급이었어요. 그때는 참고로 상대평가였습니다. 절평은 아니었습니다. 상대평가한테 6이면 지금 아마 5 정도가 됐을 거예요. 이 학생이 딱 재수하고 1 찍었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요. 재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학생 재수할 때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첫째, 자기가 워낙 못하니까 일단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미친 듯이 외워야 돼요. 둘째, 그 학생이 공부한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인지라 어느 날은 단어를 못 외우고 잣날도 있긴 해요. 사람인지라 어떤 날은 EBS 복습 공부 안 하고 잣날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만은 꼭 했습니다. 뭐 있을까요? 1학기 끝날 때까지 물론 재수생이니까 여름방학이 없었는데 고3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있어요. 그 학생이 여름방학 때까지 해석을 잡았어요. 기본기 공부, 단어 외우고 저 끼영끼영 대면서 문장 해석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9월부터는 정말 문제풀이에 집중한 겁니다. 그게 가장 스탠다드하고 이상적인 공부 방식이 맞아요. 해석 공부하지 않으면서 문제풀이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만 추천드릴게요. 그럼 남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까 해석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 물론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제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광고 잠깐만 하면 해석의 원리를 수강하셔서 해석의 기본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제 강좌 중에 특히나 수특 영어는요. 구문독회가 50%거든요. 고난도 구문독회. 문장별로 구문독회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물론 제 강좌니까 제가 추천할게요. 1번. 이제 그거 빼고 2번 3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EBS 공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EBS를 이게 주제문 외우고 변형문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EBS 이번에 9문제에 직접 연계 중에 5개가 정답률 50% 이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EBS를 공부를 했어도 출리는 학생이 나왔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해석적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주제 파악. 대충 스토리만 파악. 그리고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EBS 해석 공부 제대로 하시고요. 세 번째, 또 추천하는 게 가능하면 구문독회집이 아니고요. 실전에 체화할 수 있는 해석 공부가 필요해요. 제 이전의 퀘스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추천한 책. 마더, 응, 검은색 책. 마더, 동그라미 있습니다. 앞에 케이스 보시면 나옵니다. 마더, 응에서 나온 검은색 책은요. 뒤에 해설지의 전 지문을 다 분석해놨어요. 끊어놓고 묶어놓고 수거문 뜻까지 놨습니다. 혼자 자습하기 너무 좋아요. 또는 자, 이, 응, 응, 리. 자, 이 어쩌고 어쩌고. 그 책도 뒤에 해설지 부분에 전 지문 구문독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자습하고 체화시키기가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정도 공부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마도 6월 모평이 끝나면 이 내용과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6월부터 9월까지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어휘와 해석 공부입니다. 물론 9월이 끝나면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실전적으로. 그런데 9월 전까지의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기 공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이현옥파트까지 자, 몸 한번 불사르시고 꼭 성적 올리시고 꼭 좋은 대학 가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